그러면 이 39품을 설하는 데 있어서 1회차부터 몇 회차까지? 9회차까지 설해집니다. 그죠? 제일 앞에 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6품에 11건이 설해지는데 세주 묘원품이 무려 5건이나 되죠? 세주 묘원품, 열외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비록자나품 이 6품이 1회차에 설해졌고 2회차에는 뭡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작은 거. 보기가 편하시죠? 2회차는 6품인데 4건이 설해졌습니다. 열외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여러분들께서 약찬결을 너무 잘 외우시기 때문에 이거는 쭉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제 3회차는 6품이 또 설해졌는데 3건이 설해졌습니다.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십죽품 옆으로 갑니다. 제가 엔트리 남바를 다 써놨죠? 16번째 범행품, 17번째 초발심, 공덕품, 18번째 명법품 이래서 우리가 흔히 6664 이렇게 가잖아요. 제 4회차에 와서는 성 올라갔다,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4품이 설해졌는데 건수로는 3건이다. 5회차에서는 3품이 오직 설해지는데 성,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찬품, 10회양품 이 중에서 무려 10회양품이 10건 반이나 됩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6회차는 오직 한품, 몇품이죠? 십지품, 한품이 설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6회차에, 60화 환경에서는 6회차에 몇품이 설해질까요? 11품입니다.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6회차는 어떻게 되냐면 7회차께, 지금 11품이잖아요. 그렇죠? 7회차께가 6회차로 삭대 따라 올라옵니다. 60화 환경에는 7차, 8회거든요. 9번이에요. 그러면 7회차가, 6회차가 어떻게 해요? 합쳐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6회차의 십지품 다음에 나오는 십정품이 60화 환경에는 빠집니다. 십정품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60화 환경에는 빠지고 십통품, 심명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6회차는 60화 환경에서는 어디에 설해지냐면 타화, 자제천에서 80화 환경에 오면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이 쭉 나오잖아요. 11품이 이거는 타화, 자제천이 아니고 7회차 보강 명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60화 환경과 80화 환경이 다른 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나온 그림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0화 환경은 30몇 품이라고 했죠? 34품 34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십정품이 하나 빠져버리면 38품이 됐어요. 그렇죠? 내 품을 어딘가에 뜯어내야 되잖아요. 내 품이 어디에 뜯어내냐면 세주, 묘음, 열외현상, 보현산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 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주, 묘음하고 열외현상, 보현산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이걸 전체를 세간 정안품, 세주, 묘음품을 하고 나머지 열외현상, 보현산매, 세계성취, 화장세계가 없고 비로자나 품이 60화 환경에서는 노사나 불품이라고 합니다. 노사나 불품, 무슨 품이요? 그럼 60화 환경에서는 노사나 라고 하고 80화 환경에서는 비로자나 라고 했습니다. 노사나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법신은 비로자나 라고 하고 보시는 노사나 라고 하고 화신은 스가모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스가모니하고 비로자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 예, 같습니다. 옛날 약찬개에 보면 나무, 비로, 석과, 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십지품 같은 경우도 환경 속으로 들어오면 세종께서 성불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나온다라면 이 십지품이 바깥으로 나가서 변행되는 경전, 십지경으로 돌아다닐 때는 누구라고 할까요? 스가모니. 그렇죠.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나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제 이 마음을 비로자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제 육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스가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미타불도 어디서 나왔어요?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시는데 또 연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거기 계신데 아미타불이 몇 분이죠? 아미타불이 몇 분이예요? 아미타불이 한 분이예요? 정확하게 이제 틀려주십니다.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만 9천5백 동맹동호 대자대비 아동도사 검색여래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 판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천차만별로 사판으로 갈라질 때는 내 생각도 평생토록 같은 생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뭐다? 철저한 사판이다. 그러니까 이적도너라. 이치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사는 비돈제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없애지는 못한다. 현실은 뭐 때문에? 일심에서 마음 자리는 동일 법성이고 삼세제벌이 똑같고 신불급 중생은 시산무차별일지 모르죠. 마음은 다 똑같은 부처일지 모르지만 뭐가 다르다? 업식이 다르다. 각각의 살아온 자업자득의 업식이 무량검 내 업식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누구의 자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김신은 김신이고 이신은 이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민족을 왔을 때는 이 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갈라졌을 때는 한 뿌리에서 천차만별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7회차까지 이렇게 가서 81하고 61하고 살짝 비교해 봤습니다. 살짝 비교해 봤고 그리고 8회차에 오면 7회차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이러면 다 해야죠. 혓짧은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혓짧은 분들 항상 10정 10통 10인품 이게 안 되고 찝동 찝동 찝인품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재보살 주첩품 불 부사이버품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이 중에서 7회차에서는 하음경에서는 대부분 하음경 다른 내용에서는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자기도 그와 같은 깨달았다고 하는 오도송 오도송이 제일 많은 경전이 하음경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세주 묘원품이 모든 오도송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어록을 보면서 선사들의 어록은 전부 어디에 다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걸리냐면 하음경 시평양품 제8진여상해양 진여상해양 진여상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상해양 진여의 모양에서 전체가 다 거기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무슨 품뇨? 시평양품 몇 번째? 여덟 번째 진여상해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보고 듣는 이무소듣고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항백현 선생님은 진로 소주 먹지 마라 해가지고 진로 미탈 사합이상 진로를 먹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미탈 진로 먹고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합이상 보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소주 먹어야 돼요? 억무소주 육조 선생님은 잘 자신 거 안주는 없다. 이무소듣고 아까 잠시 이렇게 농담하듯이 했지만 아미타불이 참 신기하잖아요. 동명 동호 어느 곳에 있든지 anywhere anytime 이름은 다 아미타불 우리 마음의 영상불멸의 불생불멸의 존재를 아미타불 환경도 하다가 마지막에 보현의 흥분 가면 하다 하다 안되면 사람의 마지막 끈 하나 신심이라도 잡아라 이래가지고 원생정도품 가면 뭐가 나오죠? 원화입룡 명정시 진제일체 재장애 명견피불 아미타 보현 행운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적덕왕생 안락차 그렇게 딱 원생정도 편에까지 나오죠. 여기서 쭉 가서 그런데 모든 환경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경전이고 자기의 깨달음을 노래하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찬탄하고 나도 저도 이와 같이 깨졌습니다. 개성으로 찬탄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친설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친설 십정품에도 약간 나오지만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아성지품하고 또 어디에? 여래수호 강명공덕품 부처님의 호를 따르는 강명공덕은 누구라야 설할 수 있겠다. 오직 여래세종께서 친설하실 수밖에 없고 숫자가 그렇게 머리 터지도록 아픈 그 수량을 헤아리려 하면 누구어라야 되겠어요? 아성지품에서 오직 세존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래서 128대수가 거기에 다 나오죠. 자 그래서 7회차에서 차별인가 뭐 평등인가 이렇게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보현행품 그 다음에 여래 출연품까지가 이제 끝나고 제8회 한 발짝 가면 보강전에서 또 뭐를 쓰랍니까? 이세간품 오직 한품을 쓰라는데 무려 몇 건이에요? 7건입니다. 하음경에서 입법개품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출연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품을 내 기둥으로 잡아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세주 묘원품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잡아라 하면 십지품 예? 신 제일 오른쪽 라인에 보면 신해 행정이 있죠? 믿음 부분에서 하나품 잡아라면 세주 묘원품 해라고 하는 신해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무려 31품이 쓰레집니다. 많죠? 앞에 6품 하고 뒤에 1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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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8품 빼면 몇 품이에요? 39품 이잖아요. 신해 행정 중에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품이에요? 31품 몸통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행에 요긴한 점을 꼽은 품이 무슨 품이다? 십지품이 두 번째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 실천력으로 반드시 보현행을 행해야 되는 것은 보현행을 다른 말로는 이세간행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도세간이라고도 합니다. 세간을 제도한다 건넌다 이런데 이세간이란 말은 세간의 탐진치를 떠나서 세간으로 들어간다. 세간의 탐진치를 다 떠난다는 말이라서 이세간이라고 그 이세간은 다른 말로는 벗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벗계라 합니다. 세간의 탐진치를 떠나면 세간이 곧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벗계가 되기 때문에 이 벗계나 이세간품이나 제목은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세간은 차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차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양 막을 찾자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차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일어나지 않다 불생이다 무생이다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차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마음은 상주한다 상주일 재해 상주한다 마음은 진실되다 이렇게 표정하면 표전이랍니다. 표 표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차전으로 얘기합니까 표전으로 얘기합니까 차전 그렇죠? 너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오면 안 된다 너 차라리 오지 마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도 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세요 이런 거 보다가 긍정적으로 이거 한 마디 보다가 안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차전으로 경전수행을 이렇게 보면 강조하고 싶을 때는 무슨 툴을 해놨어요? 차전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강합니다. 우리 상나가정 이렇게 얘기하면 표전입니다. 표전 그렇죠? 표전인데 그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차전 표전이 경전에 이런 식으로 차전으로 하는 건 억양법이라 하죠. 억양법 이렇게 꺾고 올리고 이렇게 국어 문장 쓸 때처럼 보면 경전을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면 자비심이 톡톡 묻어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이세간품도 그 세간을 모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집착 없이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세간품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정말 어떤 잘 읽으면 감동이 제일 있는 책이 이세간품입니다. 오직 한 품만 꼽아를 하면 수행하는 데는 이세간품이 제일 좋습니다. 오직 한 품만 이세간품이 이세간품이 수행자로서 바깥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좀 저려서 미안합니다만 머리 깎고 가사 읽고 제일 괴로운 일은 머리 깎고 가사 읽고 미명심이라 마음을 몰빡힌 사람이 가장 괴롭다. 남 돈 띠먹고 지옥 가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삭발하고 가사 아래에 미명심이면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 말하고 여기 왔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쨌든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원만하게 인연과 결과물에 대해서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습니다 무엇이 마구니의 짓거리인가 여기까지 다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사가가 품에 들어가면 그림자 같은 부채미가 흑개미 같은 공양을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살불살조가 여기 이사가가 품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혼자서 고요를 즐기는 것까지도 마구니의 짓거리다 이랬버리고 그래서 표현대사라고 의상선임의 고족수제자 같은 표현대사님의 발음은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발음인데 내가 죽게 되면 불입의 열반이라 나는 반드시 열반의 극락세계로 나는 가지 않는다 불입의 열반이다 나는 열반에 절대 안 들어간다 서입 타각세라 나는 맹세하건데 오타각세에 들어가서 저 중생들과 같이 하겠다 왜 그것 저기 지장보사리나 간센보사리나 그죠 그런 분들이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하원경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대목이 입법개품에 가면 비설지라 그 사이인가 그 대목에 보면 불입의 열반이라고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해탈을 불입의 열반 해탈을 얻는가 그 대목이 나옵니다 비설지라 있죠 비설지라 우리말로 하면 선도라고 하죠 선도 잘 제도한다 잘 제도하기 때문에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죠 선도성에서 산다고 제 아홉 번째는 뭡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입법개품 선재동자 구법기잖아요 그죠 입법개품은 크게는 두 꼭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근본법회 하나는 지말법회 그 중에서 네 기둥 중에서 처음에는 세주묘 십지품 이색안품 한품이 있다면 입법개품이 마지막 네 기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입법개품은 21건이라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60건부터 80건까지 81건은 보현 행원품이고 입법개품은 두 꼭지로 나눠지는데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산매라든지 보조 삼세 법견문 방강을 할 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아무도 보고 듣지를 못했다 여롱 여명했다 눈먼 사람 같고 기먼 사람 같았다 하는 대목이 흔히 환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환경을 처음에 서라니까 모든 중생들이 눈 멀고 기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환경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입법개품 근본 법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입법개품 근본 법회를 서라니까 보살들만 알아듣고 시방에서 온 객들만 다 알아듣고 부처님의 옆에서 상수 대중들 사리불로 위시해가지고 목권년 가전년 뭐 그 양반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성문 제자들은 왜 알아들을 수 없느냐 전생에 성근을 심지 않았고 검생에도 그를 심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전생과 검생의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내 혼자 하면 어떻게 알아듣고 내 혼자 하면 홀딱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하지 도저히 보현행오를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과 똑같이 탄이 대수 임리 입수라 진흙에 빠진 중생들에게 물에 빠진 중생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제도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 옷에 물 묻을까 싶어서 탈탈 털어내는 그런 사고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법문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장엄장 누각을 나와서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인간세상으로 가려할 때 사리불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리불 옆에 그 쫄병으로 따라다니던 6천 비구 해중들이요 급여 비구 해각 등 하는 대목이 있죠 그 비구들이 6천 명이 사리불에게 어린 비구들이 금방 출가했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리불 할배요 신임 요 큰신임 우리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문수보살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처님한테 여쭤볼게 그래 부처님한테 가서 저 어린 중들이 좀 따라서 먼 길이지만 따라가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적어도 중인데 알 거 이제 다 알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선주 선주 누각에서 나와서 어린 비구들을 데리고 사리불하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출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데를 뭐랍니까 지말 법회랍니다 뿌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근본 법회고 근본 법회는 어디입니까 극고독원 스타림 기타 태자가 시주했던 그 자리에서 근본 법회를 서라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문수보사를 따라서 사리불을 따라서 남쪽으로 갔다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명하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남쪽이 상징하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밝다 따뜻한 것은 자비로운 곳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곳이다 복과 지혜를 겸비한 자리를 남쪽으로 상징하죠 선제동자하고 남순동자는 다른 사람이죠 몇 번씩 해도 안 속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선제동자하고 만나게 된 것은 임님 출림 임님이라 서다림에서 나와가지고 사라림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사라림 사라상수라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사라진 숲이 뭐예요 사라림 그런 말 안 까먹는기라 서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님에 도착하셔서 사라림은 어디에 있느냐 복복자 성성자 복성 동쪽에 있었다 현장법사가 직접 갔을 때 사라림에 갔을 때 대탑이 있어서 저쪽에서 북치고 제를 올리고 해도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았다는 대당 구복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성을 설명해 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현장법사는 지금 우리보다 천년전의 분이라 천수백년전에 그 현장을 목도하신 것이래요 선제고양 있잖아요 선제고양 선제는 그 복성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선제가 선제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한 열 달 정도 그때 그 집에도 복이 많이 나왔고 열 달을 채우고 태어났을 때도 그 집에는 일곱 개의 보배 창고가 막 이렇게 가득 채워질 정도로 선제 선제 그죠 재산제자가 그냥 막 이렇게 재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놨던가 봐요 그 선제동자 하여튼 복성동쪽에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지말법회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데 거기서 선제동자가 수석 졸업하죠 이 선제는 전생의 누구누구였고 문수가 얘기를 다 합니다 이러이러한 복덕을 지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래서 선제가 대표적으로 모든 중생의 대표 짐을 안고 어디로 떠납니까 남쪽으로 문수 부사리 체제일 덕운 해운 선주성 그죠 처음에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중도를 세 명 만납니다 출세감법을 배우죠 덕운비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연불을 배우고 연불문을 배우고 해운 부산 해운가면 해운대 있잖아요 그죠 해운대도 입법개품에 덕운 해운 할 때 그 해운입니다 바다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 파도는 모든 법은 생멸법이잖아요 그죠 제법을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덕운 해운 선주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건 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잘 머무려야 된다 어떻게 머무려야 돼요 무주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는 게 중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주비구 처음에는 선제동자가 뭘 배워요 불법성을 통해서 출세감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입법개품 지말법보다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납니까 덕운 해운 선주 성 미가 해탈 여해당 하잖아요 그죠 비구가 다섯 명 만나는데 그 중에 앞에서 세 명을 만나요 보살을 다섯 명 만나요 문수보살 중간에 간자재존 여정치 마지막에는 덕생동자 유동녀 만나고 미력보살 문수보현동 그죠 그죠 문수보살 문수보살 앞에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오고 여섯 명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라서 몇 명이에요 보살도 다섯 명 장자는 열 명인데 한 명은 의사로 빼고 아홉 명 자재주 동자 덕생동자 유덕동녀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녀 있죠 지중녀 동자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몇 명 자행동녀 다섯 명 동남 동녀가 다섯 명 비구가 다섯 분 그죠 우바이가 다섯 분 다섯 분 부동우바이 현성우바이 구족우바이 뭐 어디 바수밀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또 다섯 명 장자는 열 명인데 한 명 빼고 아홉 명 배사공이 바시라 선사 또 한 명 그죠 또 그사 또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장자 해탈장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처음에는 출세관 사람들에게 출세관법의 불법성을 제일 처음에 먼저 정리하고 청정법을 그 다음에는 세관법과 출세관법이 진속의 불이라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다 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만납니까 미가장자 해탈장자를 만나요 그래서 세관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선재동자가 그 다음에는 해당 비구를 만나잖아요 그죠 해당 비구는 출세관과 세관에서 해당 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다처럼 무궁무진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깃대 태양처럼 높이 뜬 걸 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법의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환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관과 출세관을 깨뚫어버리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해당 비구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보사를 만났을 때는 뭘 배우고 여자를 만났을 때는 여자의 부드럽고 자애롭고 어머니 같은 따뜻한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내의 정신세계를 배우게 되고 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남을 이끌고 갈 수 있고 지도력을 갈 수 있고 권력과 재력과 힘이 있는 힘이 있어야 가장으로서 집을 다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보안장자 법복의 장자 쭉 나오잖아요 남자를 만났을 때는 왕정한 리더십을 이렇게 하고 보살들 여성을 만났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장자를 만나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리고 이제 우바이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는 밑불이 좋아야 웃불이 좋다 받쳐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끌고 가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요아 같은 것들이 하암경 입법계품에 전체적으로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구절들에 거기에 이제 가르침들이 되게 많은데 특이한 가르침들 이렇게 입법계품에 보면 53 선지식이 아니라 미력보사를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복성의 부잣집아들 선재가 장학에도 앞에 110성의 선지식들을 다 110명을 칭견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 처음 듣죠 53 선지식이 아닙니다 하암경 본문은 몇 선지식? 110명의 선지식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력보사를 만났을 때 나중에 오늘 집 가시면 궁금하시면 그 대목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 78건쯤 나오겠네 그죠 그거 다음에 79건 되면 요거 나옵니다 미력일탄지경의 전례소독 본문을 돈망하고 나오는 우리 서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웠던 그 모든 법문의 산매경계에서 봤던 거 홀딱 다 까먹뿐다 그런데 미력보사를 만났을 때 다 까먹어도 까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나오죠 까먹을 수 없는 거 뭘 까물 수 없어요 본래 없는 거 본래 없는 거 없는 걸 왜 까먹노 이제까지 어떤 세속적인 박사나 지식이나 다 배웠는데 홀딱 엎어져가지고 다 깨버렸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부도 나와서 다 잊어버렸다 뭘 없을 수 없어요 이 본질은 내가 어디 까먹고 싶어도 까물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강력한 지우게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도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참 여러가지 한다 지금 제가 울린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1년 동안 하암경을 사경을 하셔가지고 목판범보다도 더 정교하게 부스로 사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다음주에 가져와서 선보여주시죠 책으로 다 매어놨습니다 빤다 하암경 변상도도 다 그렸습니다 변상도 여기는 수행하시고 어떤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냥 궁금하고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와 계신데 저는 그냥 하나의 향도로서 길 잡아서 이런 군두덕이 실데없는 소리만 하고 각자는 각자가 알아서 다 쓰고 외우고 다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래서 지금 그러면 입법개품 살짝은 정리가 됐죠 근본 법회는 보살들 열애해라서 보살들만 알아듣고 부처님 제자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스님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다 사라림으로 끌려가가지고 왜 사라림이라고 하는 건 옛 부처님들이 전부 열반에 드셨던 열반 대탑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왜 거기에서 법을 설하실까요 이 법은 삼세제불이 증명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부처님께서 증명해달라고 해서 부처님 열반 대서 다시 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소초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39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내용들만 한번 조금 훑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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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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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